이번 살인사건은 현 경찰청장을 겨냥한 오복성 살인사건으로 성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안녕하세요 이용구,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,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내 상태 왜이래 이거? 뭐 필요한거 있어? 이용구, 딸, 예승 보고싶어요 형제, 제거에요 고마워요 여기는 학교에요 학교 학교 아니야 감옥, 다 나쁜 사람들 형님 이거 아닙니다 이러다가 걸리면 안복지에 들자본거 다 갈라 한다니까 와 예쁘다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 우리 봉선이 크면 연예인이나 모델시킬까봐 아기가 웃기게 생겼어요 사람이 지나치게 솔직해 미안해요 아빠요 학교 Ratio 아빠 너 둘 둘 둘 둘 셋